안녕하세요 저는 다이렉트 세일즈 최명광입니다. 다가오는 6월 엔시스 먼슬리 웨비나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19일 오후 2시 웨비나를 통해 시뮬레이션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미네르바를 소개합니다. 미네르바를 소개하기에 앞서 한 엔지니어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엔지니어 대식은 자동차 회사 해석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팀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고 시뮬레이션 데이터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데이터 용량이 커서 사내 서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팀도 같은 서버를 사용하다 보니 데이터가 섞이고 파일 이름으로만 구분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퇴사한 직원의 파일을 참고하려고 찾아보니 해석 히스토리를 추적할 수 없어 프로젝트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엔지니어 대식과 같은 문제는 단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닐텐데요. 국내 대기업 S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엔시스 미네르바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히스토리 추적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S사는 미네르바를 통해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현재 내부 협력을 위한 소통도 훨씬 원활해졌다고 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엔시스 미네르바의 데이터 추적 관리 기능과 실제 사례를 통해 시뮬레이션 데이터 관리 문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6월 웨비나를 등록하시고 엔시스 미네르바가 여러분 팀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오는 6월 19일 오후 2시 더보기란에 있는 사전 등록 링크를 통해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